애들이 이제 진짜 내 얼굴 알아버렸잖아. 그래서 너 못 보겠어. 그냥 뜻이 뭐하고 있냐? 네가 아닌 그런 스타일 애가 또 있냐? 왜 없어? 너 진짜 몰랐어? 주경이랑 너 베프잖아. 네가 어떤 모습이든 화장을 했든 안 했든 항상 임주경 너잖아. 가능한 멀리 도망쳐서 꽁꽁 숨어버려. 걱정 마. 너 아는 애 아무도 없는 대로 전학시켜줄 테니까. 애들이 이제 진짜 내 얼굴 알아버렸잖아. 그래서 너 못 보겠어. 그냥 뜻이 뭐하고 있냐? 네가 아닌 그런 스타일 애가 또 있냐? 왜 없어? 너 진짜 몰랐어? 주경이랑 너 베프잖아. 네가 어떤 모습이든 화장을 했든 안 했든 항상 임주경 너잖아. 가능한 멀리 도망쳐서 꽁꽁 숨어버려. 걱정 마. 너 아는 애 아무도 없는 대로 전학시켜줄 테니까. 진짜 말이야.